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올해 자사주 매입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도 자사주 취득이나 처분 관련 공시가 500건이 넘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400여 건이었던 것에 비해서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원래 있었지만 올해부터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저평가가 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4년 이후 한 10년간 기간 동안 미국 증시대 비해서 국내 증시가 월등하게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부터 평가가 낮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을 조금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우리가 수출 지향이라서 경기를 탄다. 또 시가총회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다. 이익 변동성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저평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주주가치 환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이 그동안 너무 이것을 소홀히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주주가치를 되돌려주는 방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주는 것 이외에 또 주주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회사의 유통 주식의 수를 낮춰주면 수요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사주 매입의 표면적인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 늘어난 또 하나의 이유. 일본의 사례 때문인데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장기저평가에 빠져있던 상황. 그 다음에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지나고 나서 최근 일본 증시가 과거 최고 하랑일 때 주가를 되찾았는데 거기에는 일본의 주요 종목들, 주요 기업들의 소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주주가치 환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여기에 엄청난 푸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 앞으로 더 좋은 여러 가지 어드벤테이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그 어드벤테이지가 너무 약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일본도 성공한 사례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자사주 매입 공시는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좀 성공 사례로 보고 있긴 한데 실제 국내에서 효과는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만 몇 개의 기업들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없고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은 회계 처리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회계 과정에 있어서 복식부기를 쓰니까 대변과 차변의 변화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기 주식을 산다는 건 회사의 재산에서 현금을 빼서 주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쪽에서는 자기 자본을 줄이는 형태로 양쪽에 대변 차변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사게 되면 별 변화가 없는 가운데 회사의 재산만 줄어드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주식 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매수만 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없고요. 강력한 소각이 병행되었을 때 더 강력한 부양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메리츠 금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금융사가 대부분 밸류업 효과 자사주 매입 효과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는데 여기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만 하면 안 되고 배당까지 더해졌을 때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난 몇 년간 주주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주주가치 환원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반면 신세계인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동일하게 자사주 매입을 했지만 강력한 배당이라든지 소각 같은 것들이 뒤따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업황의 하락과 더불어 자사주 매입의 효과 없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올해 자사주를 취득한 대표적인 기업은 10조 원의 자사주 분할 매입을 발표한 삼성전자입니다. 내년 2월까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전략 소각할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올 하반기에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융기업들이 많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습니다. 이 중 눈여겨볼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 금액으로 보든 효과로 보든 삼성전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준비된 그림 3개를 차례로 보시면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25년 동안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이전에는 저도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총 한 7, 8번 정도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한 8번 정도는 아마 삼성전자가 이번까지 자사주 매입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리포트에서 찾아보니까 2010년 이후에 3번, 2번을 빼고 3번을 했는데요. 이 3번의 경우를 다 살펴보시면 할 때마다 주가가 올랐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가의 방어는 확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은 충분히 했지만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고요. 지난번에도 소급과 병행해서 했어도 큰 효과가 보여지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방어력은 검증이 되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삼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삼성전자는 실적이나 모멘텀이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고 대형금융주는 지난번에 밸리업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대형금융주들이 대거 제외돼서 시장을 엄청 깜짝 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밸리업지수라고 이름 붙여놓고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 한원을 하고 있는 대형금융주를 뺐다? 이게 무슨 밸리업지수냐? 라고 해서 저를 포함한 증권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거래소를 욕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지수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시 대형금융주들이 대거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도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도 하고 배당도 주는데 거기에 플러스 밸리업 펀드가 들어와서 연기금이 됐든 펀드가 이렇게 주식을 사준다면 장기적으로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과 더불어서 배당 성향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을 하나 우리가 살펴보자면 다음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통신주들의 총 주주 한원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대신증권의 총 주주 한원률을 보시면 대부분의 회사가 한 7, 8% 정도의 총 주주 한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라고 한다면 연간 기준으로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총 환원률 주식 수익률뿐만 아니라 총 환원률 자체가 거의 7에서 8% 육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금 넣어봐야 많이 주는 데가 4%일 텐데 이거보다는 훨씬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자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고 있는 통신주, 금융주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고배당주들이 꽤 있는데 이런 고배당주에 한해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여러 사례를 보면 자사주 매입보다는 결국 실적이 주가의 방향을 결정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삼성전자도 우리가 실적이 주가를 견인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오히려 경기의 방향이 좀 더 주가와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주가인데요. 영업이익과 주가가 따로 눕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고요. 반대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2010년 이후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매매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도 실제로 기업이익의 방향과 같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은 전형적인 경기와 모멘텀을 쫓아가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설자 지금 실적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이 넘쳐나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꺾였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의 경우와 지금의 경우가 똑같지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항상 이익과 같이 가지는 않다. 아주 장기로 놓고 보면 이익과 가지만 분기별로 봤을 때는 이익과 꼭 같이 가지 않고 오히려 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사주까지 결합해서 말씀드리면 장기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던 시기가 조금 1, 2년 사이를 길게 놓고 보면 저점일 경우가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았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는 시기는 대부분 업황이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거나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익 관점보다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자체가 삼성전자가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업황을 돌릴 수 있는 시기에 시작됐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여전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이 워낙 우리나라보다 좋았고 하다못해 아시아로 눈을 돌려도 대만 이런 증시가 우리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증시를 투자하기보다는 해외 증시에 투자하고픈 의지가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아르헨티나, 인도 같은 증시는 올 한해 거의 100% 넘게 오르거나 거의 준하게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해외 증시에 관심이 돌려지고 있는 개인들을 잡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지금 거의 역대 최대 밸류에이션이에요. 싸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지금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의 2기 때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으면 물론 감세라고 하는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관세라고 하는 마이너스 요인이 충돌하면서 소비나 경계의 흐름들이 결부되게 되면 현재 비싼 밸류에이션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증시로만 무조건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에서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펀드라든지 아니면 지금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도 일정 부분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봐서 이제 미국 오리는 조금은 줄이시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 간단히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나온 리포트의 자료 중 하나를 보시면 DB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인데 글로벌 경기와 한국 증시를 봤을 때 우리는 소규모 대외 개방 경제죠. 그래서 수출 변동성이 확대될 때가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 트럼프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했지만 실제로 무역 분쟁의 시작은 2018년부터였죠. 2018년부터 미국 경기가 꺾이면서 미국 증시, 한국 증시가 모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위기가 시작하는 2025년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도 마지막 임기니까 초반 2년의 정책을 강화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에 2년은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중간 선거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무역 분쟁이라든지 감세라든지 이런 경제 정책들이 대부분 초반에 감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와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변동성이 얼마만큼 지금 먼저 선반영돼 녹아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관세 정책에도 우리 증시가 의연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 살펴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지수 기준에선 내년에도 크게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런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우리 시장의 업종이 트럼프 대통령 치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종목군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반대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업종은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수혜받는 업종들이 앞으로도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증시의 선반영이라는 속성상 너무 가격을 선반영하면 오히려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덜 움직이고 너무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 균형자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만 집착하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가격 회복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트럼프 이기의 시작은 1월 20일이잖아요. 아직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는데 시장은 너무 빠르게 이런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정책의 강도도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에도 큰 지수의 상승은 일단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전히 업종별,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불타오른 종목들보다는 악재를 선반영하면서 급락한 종목군들이 악재의 크기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빠른 가격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업종 중심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나와주신 김종효 알파경제이사님 고맙습니다.